이동의 시즌 이동의 시즌 이동의 시즌 이동의 시즌 요즘엔 날씨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추워져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저로 생각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이동의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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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루미 너 처음 나랑 만난 게 얼마나 됐냐 한.. 그.. 만큼만 간절했구나 나는 정말 우리 간절함 하나 1등일 거라고 나는 진짜 자부할 수 있어 나도 그래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 사실 근데 우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